아 나는 참 내가 해도 잘하긴 해 잘해 어서오세요 자녀들께 어서오세요 자녀들께 앉으세요 나 오늘은 하루종일 시바 노래나 불러버릴까? 어? 그럴까? 알았다 미운사랑 박술받으세요 미운사랑 노래한복 뛰어들인거 너 장구치면서 지금 다 보여준다 했잖아 오늘 그거 보러왔지 마지막에 꼭 그거 해줄거지 하고 왔지 장부타령풍 6개 치는거 안해? 나 힘들어 죽어 여러분들이 박술만 많이 치면 보여줄게 진짜 박술만 많이 치면 됐나? 정신 공연 미우기 전에 미운사랑 자기 전 가자 마음을 열어라 우우우우 워우 가수 운좋만 forts 이 롯데기 찬양원 이 롯데기 찬양원 차라리 기초뒤리 그릇걸이 이뤄졌다고 안쓰기나봐요 차라리 기초뒤리 그릇걸이 차라리 기초뒤리 그릇걸이 이뤄졌다고 안쓰기도 그는 너무 계신없어 또한한 예쁜거야 하아하 차라리 기초뒤리 이렇게 해 살라고 이 너를 내 할게 차라리 첨벌리게 들었었는데 여자나고 아시지 않으니 일어나와 찾아올까와 사랑하는 인식이 못해 인열에도 끝난 나게 해도 마셔 눈이 더ались 남 north 노하이는世界을 잘 알고 눈이 더 alleged 남성 통역 자리된 나랑 49.21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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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 하하하 차. 아 당일치네 거듭난 우리 드린 마 우라하믄 나 저걸이 거친 게야 저걸 걸고 먹어야 흑 하나 으 예 버 열 재 impatient 너 잘한다 아 이이하시기 마 시원한 저 고도리 멈춰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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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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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앵세 이리와봐라 이리와봐 이리 세상에 꼬라지가 꼬라지가 이쁜데 이렇게 망가져 난다 한 번씩 하면 저희가 이렇게 힘듭니다 열심히 하죠 그죠? 박수 한 번 주세요 열심히 합니다 우리 힘들어 죽을려 그러니 저 친구가 무릎이 다 까졌어요 여기 진물이 막 칠칠 나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파가지고 여기 약 바르고 밴드 붙이고 이래 열심히 하죠 그죠? 열심히 하는데 이유가 있죠 그죠?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?